모래 뺏기 게임 안녕하세요 NF 정원 그리고 선우입니다 오늘 대결 종목은 바로 모래 뺏기 게임 저희는 오늘 특별하게 모래도 뺏으면서 상대방의 매력도 같이 뺏어볼건데요 이 게임의 룰은 이 깃발을 무너뜨리거나 상대방의 매력을 뺏어오지 못하면 패배하는 게임 그러면 바로 대결 시작! 가위바위보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트로 할 때 정원이의 인트로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고 멋있기 때문에 한번 그 매력을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들으세요? 5,6,7,4 저는 선우형의 눈웃음 선우형의 눈웃음이 그렇게 매력적이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이거 너무 어색해요 이렇게 하면 앞이 안보여요 난 그냥 웃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하는거거든요 했어요 이미 했어요 한 방에 끝날 뻔했네요 네 그리고 정원이가 이제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는데 태권드로 잘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태권드를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! 엽! 그대로 이거 탁 치면 돼요 이쪽을 오! 끝났다! 끝났어요 예의의의